언니, 안녕하세요. 걸크러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메리 크리스마스! 네, 저희 걸크러시 여기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자, 저희 크리스마스라 캐럿소로 준비했는데, 어떻게 예쁘죠? 예! 네, 그러면 바로 다음 곡 소개해드릴 텐데요. 다음 곡은 저희 걸크러시가 여기 올리는 떨리는 마음을 표현한 떨려요라는 곡입니다. 자, 그럼 바로 자리 잡고 다음 곡에 시작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다음 곡도 소개해드릴 텐데요.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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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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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